야 이거 니가 여기 화면상으로 너 되게 불리해 보이더라고. 2층으로 올라가 도망가. 응? 2층으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 이거 자꾸 띄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도망을 시키셔서. 빨리 가 일단 가. 대단해요 형 다 뜯어버리시죠. 괜찮다. 지호다 지호 형 인정 제가 가지고 와요. 야 괜찮아 그냥 해. 지호 되게 잘해요 형. 인근아 인근하고 불러. 인근아 인근하고 찾아달라고. 인근아. 인근 선배님. 선배님. 지호가 또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긴 하거든요. 보자. 어 이분이네. 2층에 돼요. 2층에 있다 2층에. 2층에 있다고 2층에. 2층으로 올라가. 대단해요. 인근이 한 번 불러. 김인근 선배님. 저기 계단 쪽으로 갈 거 같아요. 선배님. 계단을 올라갈 거 같아요. 계단은 올라갑니다. 계단에 숨어 있어요. 계단에 숨어 있어. 계단에 숨어 있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쭉쭉 올라가다. 감독님 잠깐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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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하하 감독님. 하하 감독님? 하하 감독님이야? 대화도 하지 마요. 대화도 하지 마요. 하세요. 시작해 주면 귀만 하세요. 모아주시오 갑자기. 기사대기를 한테 때릴까? 인근히 기사대기. 인근히 기사대기를 한테 때릴게요. 너는, 너는 모자, 너는 모자. 형 왼쪽 발 맞았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요. 우리 팀은 그래야 돼요. 오른쪽 뺨을 내미세요. 오른쪽 뺨을 때려, 때리면 숨도 안 뜯으세요. 또 때려. 바로, 바로, 바로. 아 이거 안 뭐야. 아무 생각하게 말씀하세요. 야, 송지혁. 야, 송지혁. 한 번 붙자. 내려와, 내려와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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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하는데? 하는데? 자, 지금 뛰어가서 바로 뒤를 뜯습니다. 형, 뛰세요. 뛰세요, 뛰세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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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숨어, 숨어, 숨어. 여기 딱 숨어. 여기 붙어, 여기 붙어. 뜬다. 시간이 없어요. 왜 이래? 뭐야, 붙었어? 붙었어? 아, 죽었어. 미쳤어. 어떻게 해? 김인권 아바타 아웃. 으악! 너무 좋구나. 된다, 역시. 역시 송지혁. 역시 송지혁. 역시 송지혁. 김인권 아바타 아웃. 세모 아바타 주인. 어떡해, 너무 무서워. 어떡해. 아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까 피고아름 보니까 괜찮던데요. 할 수 있어요. 아, 그러죠. 아, 걱정하지 마요. 아니, 쟤는 뭐 하는 거예요? 쟤는, 쟤는. 쟤는. 자, 얘들 본부가 어디지? 본부로 치고 들어갈까? 지금 본부로 직접 뛰어들자. 본부를 찾아서 본부 옆에 딱 붙어있다가 나오면 바로 뜯어버려요. 2층 어디 근처에 있는 거야? 2층 어디 근처에 있는 거야? 아니요? 좀,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벽에 딱 달라붙여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다 알고 있어요, 라는 멘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부터 계시죠. 여기부터 계시죠. 야, 조심해, 조심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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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났다. 안녕하세요, 유현경 씨요. 소리 질러, 가시죠, 소리 질러. 좋았어. 각기 춤다, 각기 갑자기. 각기 시절 또는 lady 찍겠다, 너무. 바퀴씨 도와줌 짓겠다. 일부러 저게 춤을 추면서 넘어지는 게 오라 이거야. 그때 자기가 틈을 이용해서 떠들여보는 거야. 다가가고 있어. 니가 뭐야. 니가 뭐야. 난.